다오가 잡는 걸 생각하지 근데 형 어! 아 형 왜 이러는 거야 어 한조가 있어야 됐구나 아 아 C 어? 아 넌 내 죽어? 아 이 형이 무서워서 게임 못 한다 강원아 빨리 와서 정면에 있는 한조 따줘 내가 오그를 오지게 빼고 있단 말이야 언제 와 언제 와 1, 2, 2, 2, 2, 3 어! 어 한조 진짜 일! C 형 또 왜 이러는 거임 아니 언제 또 키 올라갔데? 역시 저 사람 한조의 신이다 확실해 근데 저 사람은 확실해 아 형 왜 이러는 거임 아 존나 말려 진짜 활제비 때문에 그래 활제비 때문에 빨리 내가 잡아줄게 나 눈 감아 머리에 화자로 오자마자 음 깜짝 seventy 중별로 밀이나 했는데 아 이사람 희발 신이다 저거 짐? 이미? 이 사람 무섭긴 해! 와 죽을 뻔 어 이사람 무섭긴 해 보다 아 이사람 씨발 무서워! 이거 어떻게 헤드 까는 거야 막았어 형 의미있는 죽음이었어 한조한테 몇번이 뒤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저 한조 때문에 게임이 개발리네